한 번 더 앨모! 나이스! 낙사! 낙사 하나 나이스! 낙사들 나이스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아니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라준 것 뿐이야 한라 아... 이번 라운드에서 씹어먹어야 되냐? 응 이번이 맞죠? 우린 진행이 너무 느려 중간중에는 너무 탁탁 걸려 하으... 씨... 아 또 이 딴 새끼나 걸리고 있어 아 이 새끼 중단 싫어 이건 뭔데요? 사다요 조지학 사다 남긴 했다 이 사람은 어디로 나온거지? 이거 우리 여기 위에서 시작하면 되는디? 어 아니야 거기 별로야 거기 별로야 일로와 아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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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지금 여기 첫번째 문 있잖아 여기 통과할 때 덮치면 아무것도 안되고 문 통과해서 여기 차고로 올거야 여기서 덮쳐야 돼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거야? 여기로 여기로 여기 계단 타야 돼 계단 타야 돼? 응 아 싯 더 파카 아 아 겁내기 잘하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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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에서 차고에서 덮쳐야 돼 첫번째 그냥 줘 일로 안오네 뻑 가자 와 일로 안오네 진짜 와 와 꽤 빨라 길어온다 길어온다 아 왜 이렇게 잘하자 이거 이거 합격하겠다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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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피터 아끼자 그냥 아 아꼈어 아꼈어 스피터 좋아? 스피터가 좋지 헌터랑도 연기하기 좋고 스모커랑도 연기하기 좋고 흠흠흠 여기 진짜 맵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해야될지 고대왕은 분모다 감감감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하나 못 올라갔다 제대로 타조에다가 써주지 나 못살았어 아래에서 저거 스모커로 하나씩 당겨 잡으면 짱인데 여기 여기 어 자키 잘한다 자키 잘한다 끌고 내려와 어 거기 거기 계속 있어 거기 계속 있어 어 거기 계속 있어 어 어 자키 개꿨어 빠꿨어 어 나도 이거 얘네 부모 다 묻혀놨어 아 하다 반비 이거 살리러 오다가 우리 한번 더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럼 바로 앞에서 한번 더덥치면 돼 아 살리러 오긴 하나? 오다 찾아요 안 오는데? 안 와 안 와 살리러 안 온다 그냥 간다 그냥 진행한다 이거 얘네 2명 붙였어 아 야 저 스피터 위에 있어 거기서 까비 근데 빨리 붙여 근데 저쪽 판단 주차 바로 버리네 그래서 찾아서 아껴 저 지금 덮쳐 혼자 있잖아 아 아니 저기 저 한 명 하숙에 빠지는 거라 여기서 못 내려가는 애 생기겠거든 빨리 덮치면 구멍 길막음 Like 와 백업 해주는 건가 역겹다 사다 으으아아 아 시공 안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엘바야 이번에 가자 이번에 파트 포l 오케 부모 잘만 묻혀봐 오케 말해줘 앞으로 가야돼 쟤네네 지네명이 앞으로 아니 뒤에서 붙이는게 난거 같애 부모는 오우 좀 멋진데 일로 간다 좁은대로 간다 각 아니냐? 각이지 차대로 다 밀어버려야겠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다 왔거든 길이 어디에 들어? 아 여기서 해? 가가가 들어가겠는데 그냥? 저기 위치있다 엄마 터뜨려 가자 내가 어그로 껐어 지금 어어 어어 어 위치 빡쳤다 아 어 위치 죽었어 왓 더 퍽 아 잘 잡았는데 아니 나 지금 아 얘네 안 쏜다 애 부모를 가운데서 비볐는데도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하지 우에에에엑 우에에에엑 우레엑 그거 했어 그거 먼저 했어 아 들어갔다 빨리했어야 됐어 그냥 가져왔을때 빨리 해냈어야 됐어 으어어어어어엌 아이여이여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우리 초반에 잡아서 이거 개이득이야 우리 이거 4명이서 다 3개만 하면 역전각 잡을 수 있거든 진짜로? 하아 해보자 해보자 아 시작부터 한 대 때리네 아 나 아님 나도 아님 나 아예 우리 쟤네가 똑같은 루트로 간다 왼쪽으로 바로 알았지? 오케이 쟤네가 기억하면 여기 앞에 다 뭉쳐있어 다 뭉쳐있어 기억하면은 불시에 탁 뛰는거야 문 열기 누르고 아직 누르지 마 우리 보고있지 않을까? 끼고있을지 안끼고있을지 아냐 그냥 여기 이러고있으면 돼 고 보고 고고고 빨리 왼쪽 왼쪽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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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모 맞았다 들어가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뭐 걸린 사람 있어? 뭐야 우리 쟤네 왜 이렇게 펴 야 다 맞았어 야 다 맞았어 콩도 맞았어 콩도 맞았다고? 콩도 맞았다고? 아 참 빨리 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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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누르고 빨라 누르고 빨라 이리 와요 저거 주유수 쓰면 안 된다 주유수 쓰면 터지 저거 빨리 올라가자 리프트 올라타 일단 올라타 올라타서 누르죠 여기서 올라타서 한번 누릴거 같으세요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후사물? 괜찮아 차도 잡았고 올라와 올라와 일단 올라와 사다리 타고 와 사다리 타고 와 사다리 타고 와 알았어 알았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동시에 뭉쳐서 4명 벽에 딱 붙어서 벽에 딱 붙어서 안 끌려가게 스모커한테 같이 가줘 키리와 혼자 가지 말고 맨 몰라서 나 따라다녀야 된다 이거 딱 붙어 들어가 일단 들어가 스모커 조심해 바로 코너 꺾어 바로 코만 뜨거운 꺾어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오 어 찾아 찾아 왤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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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말고 창문 조심해 창문 조심해 창문 조심하고 야 헌터 헌터 플래시 나이스 오 잘 버텼어 가자 가자 바로 가야돼 얘네 얘네 1분 할 때 빨리 가야돼 가자 조디언님 거 먹을 거 내가 가져왔어 이거 불러 이거 불러 먹었네 이미 가자 쭉쭉 이속 느려진 사람 나 나 나 나 나 느려졌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어 아 아 어디갔어 카카오톡도 가고 가자 먹고 가 먹고 가 앞에 전망 헌터 아 뒤 헌터 카카오톡 카카오톡 누가 먹어 헌터도 있어 헌터 뒤에 있어 야 헌터 이거 도와줘 나이스 버그 걸렸다 앞에 부모 앞에 부모 앞에 부모 바로 치지마 나이스 나이스 어우 깜짝이야 내려와요 내려와 바로 빠져 연사 연사총 파이프 들어가 파이프 챙기고 들어와 동시에 내려와야 돼 이거 이거 챙겨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가자 어디로 가야돼 가는 길 알고 이거 왜 길이야 따라가면 돼 그냥 좁은 데 들어가죠 좁은 데 들어가죠 여기서 좁은 데서 노릴 거 같은데 뭐야 나 끌렸어 역풀었어 역풀 잘해 잘해 가자 가자 형님 혼자야 형 혼자 있어 나 나 로미형 무빙 보소 위에 차주 소리 들어가 들어가 어디로 이리와 빨리 빨리 가 플래시 어디갔어 빨리 가 아 여기서 스폰 못하게 하려고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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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있다 위치 있다 뒤에 잡목 다 잡아줘 위치 내가 잡을 수 있어 플래시 꺼 플래시 꺼 플래시 꺼 찾는 사줘 사줘 위치 내가 끊을게 오케이 오케이 위치 컷 나와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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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올라가 먼저 올라가 기다려봐 어딨어 이따가 와봐 빨리 진돈제 진돈제 먹어 올라가 올라가 뻘치다 어디가 야 뻘치지 플래시 어디가 아냐 아냐 여기서 스폰 못하게 하려고 빨리 올라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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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님 따라가 무조건 헤드님 따라가 앞에 가 먼저 가 그냥 쭉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우클릭 잘 눌러 아 나 나 나 나 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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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쳐 훔쳐 나 숨을 거 나 숨을 거 아 제대로 걸렸다 아 아 저 부모 하나 못 먹어가지고 아 나 아예 죽었어 나 살려줘야 돼 아 이거 헌터하고 부딪쳐 가지고 못살릴걸? 아아 아아 거기도 전문을 못 봤네 올라.. 또 타고 올라온건데 하나하나 더 졸기 졸기 들어가 들어가 가자 아 이거 바로 앞인데 아 여기도 죽었네 아 좀만 우리가 더 잘했어 들어와봐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점수가 더 높아 근데 우리가 점수가 훨씬 많이 잡고 있어 아 훨씬 말이 아니네 아 이거 4명 이상 살았으면 됐네 아 점수 개많이 따라갔어 이거 아까에 비해 엄청 많이 따라잡긴 했어 아까 거의 200점 차이 났어 이거 막챕이거든? 이거 막챕이야 여기서 탱크 한번 더 나오거든? 이거 탱크 진짜 잘해야돼 아아 아아 아니 막챕 아닌 막챕 아닌 이 사람 탈출이 있어 아깝네 아아 막챕 아닌가? 아 어디까지 있나 이거? 어 아 내가 쓰레기 새끼야 노노 노노 여기서 막챠 여기서 막챠 여기서 막챠 여기서 막챠 아 내가 개그레게 아냐 막챠 있어요 이거 여기서 옥상에서 철골 있는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방어전 펼치고 이렇게 둘이야 아 맞네 맞네 옥상 방어전 그게 개헬이잖아 거기서 탱크가 세번 나오거든? 두번인가? 이거 내가 부머를 그냥 뒤에서 스폰해서 꼬라박는게 더 나은거 같애 얘네 지 잘 안보거든? 응 앞은 얘네 다 FPS 고수들이라 반응도 너무 빨라 뒤에서 해야돼 어 아니 옆에서 옆에서 스폰하고 바로 던지 스폰하자마자 소리 들리기 전에 오케이? 사프라일라 할거야 근데 어디로 가야돼? 1층에서 한판 할걸? 한판 하자 1층에서 한판 하자 여기서 한판 하자 바로 여기가 몇층인지 몰라 아 근데 이거 스모커 아 진짜 뭐야 스피터가 없어서 조합이 좀 개똥했긴해 내가 스모커야 바로 가자 바로 여기서 어 여기 코너 돌대 코너 돌대 아 가까이에 있어야 돼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 돌아야들이? 여기로 나있는데 나있는데 나있는대로 와 나있는데 아 그래? 조끼 조끼는대로 오케이 여기서 덕질게 한 이정 거기 너무 먼데? 한 이정도만 이정도 조리안이 왜 나있는데 나있는데 여기여기 여기다가 조디안님 여기서 여기서 투명모드로 있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게 잘 봐봐 애들이 한 2쯤 오면 스폰해버려 2쯤 오면 오케이 간다 시작한다 어 바로 스폰해 바로 조디안님만 한 박자 들게 와 차단 여기 들어와 있는 것 봐 내가 끌고 나갈게 자 하나 다 죽어 2개 2명 붙어 2명 붙었어 좋아 2명 붙었어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사다 피 많이 깎았어 좋아 좋아 첫싸움으로 괜찮았어 첫싸움 치고 괜찮았어 어? 우리 그냥 만약에 어? 어 쪘어? 뭐야? 아 이랬어 이랬어 뭐야? 왜 걸리는데? 풀렸다 풀렸다 내가 실수로 알템 눌렀어 이거 우리 좁은 방에 있을 때는 내신 그냥 딱 벽에 붙어있자 나 부모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위로 올라와 여기 위로 나 위로 올라올 나 실패했어 문이 개같은 거 문이 있었네 같이 해야지 같이 시작할 때 다 지나가고 나면 어 어이 나으로 나이 탁 야 여기 다 다 다인 어 몸무게롱다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 이거 기부감 abortion 3단원 그거 이거 그거래 형 하하하 한대 싸다기 때렸어 아 이거 스피터 아껴놓지 스피터는 아껴놔도 되는데 어차피 님들하고 스푼 맞춰야 돼 어차피 님들 E 눌러서 바로 눕혔잖아 오케이 위치가 하나 눕혔어 오케이 위치가 하나 눕혔어 위치 캐릭 좋아 아 여기서 싸웠어야 됐네 아 어차피 이거 문 열어야 돼 문 열어나 오래 걸려 형 투명 걸자 여기서 나 찾아 나 여기 꼈어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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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명 다 다 꼈어 어? E 눌러봐 E 그니까 끌고 나가 계속 덮쳐야 돼 스폰 하자마자 아 여기 스피터 있었으면 떨었겠다 그니까 이리와 같이 지져지자 오 잘했어 오 누웠어 하나 누웠어 하나 누웠어 하나 누웠어 빨치지 누웠어 빨치지 누웠어 여기서 탱크 나올거야 아니면 여기서 아마 사자 이거 살리는거 그니까 이리긴 했는데 별거 아니였어 괜찮아요 쟤 퀸 많이 썼거든 여 위에서 잡으면 돼 여 위에서 확실히 잡으면 돼 여 위에서 확실히 잡으면 돼 여 위가 좀비가 엄청 유리한데야 좋아 좋아 차트 원래 왜 이렇게 쓰레기임 찾아요 어 뭐야 나 아잘못해니까 E 눌러 멀리 가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나 거리 멀어지면 스톤가 돼 어 아 스피터 잘못해가지고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 창문 열고 나올거야 창문? 엘리베이터문? 열고 나올 뻔 여기 멀리 가는데 안 살아났냐 아 이거 스피터구나 님들 일로와 일로 아 멀리 있는데 안 살아나져 아 다시 그거 안되져 빡치네 길을 몰라 여기 우리 있는데 우리 있는데 올라왔다 올라왔다 여기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왜그랬어 뭐해 여기 서둘러 아 뭐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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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한방이야 원래 칼에는 한방이 키리가 각초 잘 재야된다 키라 넣고 고여 다음사람 스폰 얼마나 걸려? 나 5초 나 8초 바로 저거야 형 저거 살리는거에다가 바로 침대장 살리는거에다가 내가 하나 제대로 했었다 스폰이 안되어 아 스폰이 안됐어 살렸어? 어 살렸어? 아이고 아깝다 제대로 보냈는데 아 스폰 연타할걸 연타하면 됐을거 같은데 부모 잘하자 부모 부모만 잘하면 된다 이건 나 스폰 해가지고 저거 뒤로 가야돼 저거 뒤로 가서 다시 스폰 해야돼 되나? 너무 가깝지 않나? 아 이게 다시 스폰이 안되더라고 아냐 스폰 내 나 스폰해서 왔다 들어간다 여기 거의 다 왔어야 돼 어 바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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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스폰 한.. 들어간다 들어간다 카아 누웠다 누웠다 나이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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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리스 카아 사줘 다 잡아 오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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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세명 걸었어 그래서 못살려 여기 걸려있어 그냥 들어가면은 다른 손님들 아 됐다 근데 아 됐다 근데 아 이거 부모가 세명 걸었을 때 했어야 되네 아 근데 방금 잘 들어가긴 했어 한 명 제대로 못 걸어졌어 아 근데 여긴 차저가 있어야 되는 차저가 없네 이거 마지막에 차저가 그 근데 차저가 없는데 차저가 낙사 시킬 수 있었거든 아까 스모컷처럼 아 개쉐시다 우리 아 그 스모컷 때 뭔가 해야되는데 이거 우리도 내면 다 살아 나가면 돼 일단 그거 목표로 하자 자기의 감 무지쩍? 스카 걸으세요 이거 30발짜리 자동 쓰나 쓰세요 어리바리 개미집 개미집 개 좋긴 하더라 그리고 이 매그넘 있잖아 여기 굵은 권총 어 그거는 일반 좀비가 한 방이란 특성이 있어 어딜 맞춰줘 대신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참고 이거 한 명 안 챙겼는데 코코킷? 플래시님 안 챙기고 갈뻔 했어 아니야 천전 차이 아니야 아직 우리도 우리가 이거 안 해서 이번 다운도 안 해 바퀸 가자 어 이거 3판 2선승 아니야? 어? 대한민국은 3판 2선승이야 응 그치 뭘 해도 3판 2선승이긴 하죠 그치 그렇긴 해 맞는 말이네 당연한거야 시공행 안된다 악마들아 준비되면 열린 바로 오른쪽 문 닫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시공해도 우리 4명이잖아 한 명 터지니 끼자 하나 둘 셋 아 뒤에 있었어 아 나 출력한다 너 어디있는데? 뒤에 뒤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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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바로 자 이거 죽거든 야 이거 어떻게 쏴 줘 이거 쳐달라 해야지 쳐달라고 했어 계속 아 이거 쳐달라 큰일났다 안타 안타 아 당했다 앗 뭐야 뭐야 이거 쳤어요 빨리 죽여요 나오ennen 저기 안에서 푹 갈고 가자 il 다 가둬 빨리 Figue Pak 빨리 얘네 어떡하냐 찾건 있는 사람 위치 망했다 부모 2층 너 혼자 구석으로 꺼져 빨리 총은 자제하고 우클릭만 해 우클릭 우클릭 키디하고 클릭 나이스 2층에 2층에 스모커 올라오셈 다음 진행 부족한거 없으면 또 진행 아래에 스모커 조심 아 없다 있네 2층으로 올라와봐 올라와봐 좀비가 뚫어놓은 길인데 개꿀이네 찾건을 찾습니다 뒤에 뒤에 위치에 걸고 가는거 없나? 왼쪽 방으로 들어가자 샷건 있어요 샷건 있어? 그럼 위치 끊어 가 불 꺼 불 꺼 F 눌러서 불 꺼요 서리해 빨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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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잠깐만 죽었던게 아닌데 나 안찾어? 유치인 잡았지 안 됐어 됐어 너 뒤보고 휘둘려라 거기 말고 팀키디 더 아픈거 같은데 이거 찾아 하나 봤다 찾아 하나 봤다 찾아 하나 갔어 가졌어 가졌어 빨리 가자 소위탄 엘리베이터 불러? 플래시야 너 피 없지? 소위탄 침킬한다 그러고 나 왜 나한테 하고 있어 소위탄 아직 안 깔게 소위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 엘리베이터 부른다 준비해 준비해 여기 입구 막아줄게 어디서 부렸냐 이거? 나 구석에 있을게 쐈어 피 떨어지고 나 스모컷 나 스모컷 쏴줘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괜찮아 괜찮아 벽에 딱 붙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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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들어와 안에 들어와 빨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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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라고 나 이거 하트 하트 놨어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빨리 키디 키디야 뭐야 들어오라고 키디야 아 오케이 열린 줄 몰랐어 들어왔어 플래시 들어오고 문 닫고 여기서 치료할거 다 하고 치료 없어 치료 트리타 깔게 아 난 열린 줄 몰랐어 난 드로우라는게 쪼그로 들어온 줄 알았어 나가자마자 왼쪽 오른쪽 구멍에 환풍구 하나씩 있거든 그거 조심 오케이 귀여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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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라가 피로 물들었어 하나 둘 셋 나가는 척하다 백무빙 왼쪽에 스폰 했다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아니다 스폰 안했나 뭔가 여기에 낙타할 것 같던데 지수 피타 찾아 이겁 어어어어어 야 잘하네 에코님 시공까지 끌고 들어가네 그냥 길 하나야 뭘 몰라 일자길이야 일자길 레포데는 길 무조건 일자야 길만 따라가면 돼 키리, 키리 발 조심해라 너 와 애들 피가 아 형 그거 시공가는 낙사였다 인정? 이미 끝나있었어 이번판은 참판이 있으니까 다음판은 이기던데 수목거 스피터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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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키리야 어 아 고인물 게임이네 이거 아 이거 용납 못합니다 이거는 안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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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납 못해 손을 사용할 수 있어 아 300점 아직 300점밖에 차이 안나거든 382점 승인대? 이거 옥상이 진짜 개 지옥이란 말이야 아 여기서 우리가 빨리 눕으면 돼 옥상 전원생조림 1000점 줄걸? 800점이래 800점 누가 누가 막 이러자 저러자 하지 말고 한 명 이따 오도하자 그냥 그냥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따라갑니다 아 우리도 낙사 한 명 시켰어야 되는데 아 됐어 됐어 친한 얘기 하지 말고 나 이번에 잘해보죠 나 여기 떨어져요? 아니 나 따라오세요 죽었는데 나 사이사 하나 나 사이사 하나 야 바꿔 이거 자살해서 바꿔도 되겠다 이거 자살해서 바꿔도 돼 나 부모 여기 일자라서 차저 무조건 무조건이거든 여기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덮치고 차저가 저 반대쪽으로 끌고 가 알았지? 여기 여기 나 있는 데 있지 나 있는 정도 여기서 시작하고 게임 저기 차저는 저기 걔네 스폰지하고 바로 앞 있지 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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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 데 그러면 시작하면 나는 뒤에서 뒤에서 여기서 스폰해서 끌고 가고 저 뭐야 조디안이면 일로 조디안 키리 일로와 키리 거기 안된다 일로와 우리 이쯤에서 해 이쯤에서 이쯤에서 왔지 이거 지금 진짜 조합 좋다 이거 내가 옆에서 같이 까줄테니까 키리야 일로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거 문 동시에 뿌시고 문 뿌려 그냥 오케이 어 이거 세 명이 까면은 나 그 다음에 바로 덮칠게 조디안 키리 일로와자 그냥 동시에 스폰하자 아 그럼 한 번에 못 흘려 죽을까봐 아 근데 두 번만 잘 들어가면 돼 그냥 아 여기 진짜 책임이 너무 많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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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 준비해 스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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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바로 어구 진짜 빠르다 오우 오우 점 사 맞아 버리네 이제 옥상 올라갈때 우리 한 번 덮칠 시간이 아마 될거야 다들 부활 한 10초 남지 않았어? 나 7초 6초 나 5초 플래스님이 좀 늦네 시간 안되겠다 그러면 아 아 올라왔다 쇼라아 대면 다 잘 걸어 잘 걸어 잘 걸어 뻘찌한테 다 자살해 때릴게 뻘찌 어 뻘찌 아예 잡자 뻘찌 위에서 죽어 죽을거면 오 뭐야 왜 거기서 죽었어 뻘찌 이거 뻘찌 치료할 때 젖혀야 되는데 아 까비 잘 죽네 아 뻘찌 한 대 뻘찌 한 대 야 이거 뻘찌 님만 잡으면 돼 오케이 뻘찌 님만 필요한다 치료한다 치료한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일반 좀비 일반 좀비 좋아 꼬라 막아 뻘찌 살리는 꼬라 막아 빨리 쳐져 살려 빨리 뭐해 살려 아 뭐할려 오 나이스아 뻘찌지마 뻘찌지마 죽여 뻘찌지마 죽여 딴거 필요없어 아 아 새끼 잘하네 잘하네 와 개틀링거 쏘는거 뭐냐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고인물게임 고인물게임 아 진짜 한 번 더 먹었어 저거 야 개들아 몰아주네 개틀링거 쏘는거 저거 잡기 개 쉬운데 나 스폴드에서 기다려 아 아 아 씨 구모였어? 아니 얘네 어떻게 바로 봐 이걸 난 스폰하자마자 아니 뭐 참나 진짜 거기 너무 멀어 뭐 애초에 스폰할 때 부모같은거 가까이서 스폰해야 돼 어 부모는 진짜 바로 앞에서 스폰해야 돼 나 여기 온다 여기 제일 가까이 스폰한건데 아니야 나 여기 1층 같은데 스폰할 수 있잖아 이런데 아 이거 어떻게 황천 보내고 싶은데 황천 보내고 싶은데 황타다 아 잠깐만 엘로라 하더라도 안되네 아 에이쿠 아 에이쿠 아 에이쿠 아 에이쿠 나왔따 나왔따 아 아 아 아 화환경 구해주기 나이스 낙사 나이스 낙사들 나이스 둘 둘 낙사 둘 낙사 둘 낙사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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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! 기다려! 덮치지마! 기다려! 부활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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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이랑 그냥 한 번에 덮치면 그냥 한 번에 끝나? 이거 조끼가 하면 잡고 내가 하면 잡고 끝나거든? 기다려! 기다려! 스폰하지마! 스폰하지마! 나 스폰할 때 기다려! 나 스피터! 이거 내가 뻔치는 끌게! 님이 사단님만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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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준비 됐다! 스팟 시작해! 시작해! 어! 냅둬 냅둬! 건들지마! 건들지마! 냅둬 냅둬! 냅둬! 다른 사람 가만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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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꺼! 가봐! 내꺼! 우클릭으로! 나이스!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!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! 우리 거울에 버틸 수 있다! 300점에! 300점! 800점짜리 게임에! 300점이야! 좋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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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금 해봐도 알겠지만 진짜 스폰하기 어렵게 이거 살짝 흩어져있으면 되거든? 한 명이 여기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애들 스폰하기 어려워져 그거 하다가 다시 끊기지도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야 우리 내가 보기에 우리 라이플이야 라이플 써! 라이플 써! 라이플 써! 라이플 써! 이거 화염병 나랑 헤드형이 될까? 어 화면법 근데 위에 가면 또 있다 수류탄 같은거 아끼지마 이 게임에 수류탄 개많이 나와 진짜 그런거 아끼지마 수류탄 먹을거 이런거 절대 아끼지마 진솔자 막 보이는 즉시 막 입안에서 쳐넣고 막 약장이네가지고 싸우고 수류탄 던.. 잡히는대로 막 집어던지고 그래 아직 잠깐만 애들이 정리좀 해줘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계단 올라가가지고 길 따라 쭉 갈건데 길 따라 쭉 갈 때 애들이 분명 양옆에서 덮칠거에요 만약 안 덮치면은 우리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애들이 덮칠거니까 그 아까 걔네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었잖아 옥상으로 거기서 덮칠거야 거기 사다리 타는 척하고서 양옆 구석으로 몰아 뛰어내려서 알겠지 사다리 타는 척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뛰어내려면 피 안다냐고? 뛰어내면 피 안다냐고? 아니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 사다리 타는 척하다가 스페이스로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구석으로 오는거야 왜냐면 우리가 사다리를 타면 애들이 조급해서 스폰을 할거야 그때 내려와서 이렇게 구석에서 막는거지 한 스폰 한 스쿼트 이제 한 스쿼트 잡고 올라가는 오케이 상고로 그 옥상 올라가는 바로 위에 거기에 월샷된다 위에 다 갉어버린다 어 월샷된다 월샷된다 그냥 갈거버린다 더 잠깐만 얘네 지금 빡 집중해서 도랍자는거 같거든 아니 내 생각에도 그래 여기서 지금 자살하면서 세수 자살하면서 그러고 있을거 같거든 지금 자동으로 열렸어 너무 시간이 길어서 몰래코 몰래코 괜찮은데? 이거 어쩔수 없는거죠 아냐 이거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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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이래 스폰했다 스폰했다 여기 길에 있다 애들 빼 빼 빼 빼 빼 우클릭으로 잡아 가자 가자 바로 가자 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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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끝까지 가야돼 오른쪽 오른쪽 여 여 또 있고 아 뭐해 뭐해 님들 아 진짜 이거 왜 빠져 나 밀렸어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키리야 왜 그리로 가 저기 저기 길 있잖아 저기 붐어 붐어 옥상에 총 사봐 옥상에다가 아 이거 한 방에 가야되는데 망했다 이거 구석으로 와 구석으로 와 아 내가 개짓거렸네 미친 어제 붐어 붐어 저거 차징하는데 한세월이거든 올라가면 붐어 있을건데 붐어 쏘지 말고 밀어내세요 아셨습니까?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밀어 밀어 올라가서 밀어 쏘지 말고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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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도끼 나 밑에 좀러 아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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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젠네버 잘하고 여자achus 올라가 올라가 키리 스파이 아니야 고이트뤴이라고 얼마 받았냐 뻘듯이한 데 어 뻘추면 아까 마우스 사둔 decir 아 나 그거 솔직히 진짜 몰랐어 미안해 빨리 따라가자 플래시 아니 거기로 가는거야 플래시님이 그래서 나도 갔는데 떨어지더라고 나는 바로 왼쪽으로 꺾었지 그니까 거기로 갔는데 같이 비슷하게 갔거든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스모커 있습니다 스모커 나 힐 너무 먹었어 빨리 힐 먹어 저기 2층에 하면 힐 많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나 힐 좀 빨릴게요 나 좀 업무해줘 부모 사자 컷 피다 컷 스모커 컷 부모 있어 부모 컷 하나씩 빨고 하나씩 빨고 이제 그거 해 라이플들고 하나씩 빨아 일단 하나씩 빨고 힐이 피만 하니까 아래 가서 무전기 눌러 빨리 오케이 준비해 열라 막아야 돼 별 수 없어 너무 터지지마 거기 조키 아 뭐야 컷 뒤에 스피터 빼 빠지고 눌렀어? 어 눌렀는데? 두번 눌러야 되는데 이거 두번 눌러야 되는데 그래 내가 눌렀어 내가 눌렀어 스피 한번 막고서 누르는게 오히려 더 나을수도 있어 거기 곳곳에 막 화연병이나 이런거 있잖아 아끼지 말고 던져 낙사 조심해 아까처럼 2층에서 있다가 스탱크한테 한 대 싸대기 맞으면 낙사한다 엔터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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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엔터컷 여기 밑에 있는것같아 엔터컷 여기 밑에 있는것같에 스피터 나이스 잘 이거 화양편 들고 있는 사람 나 나 나 나 화양편 더 있잖아 어 화양편 더 있어 부모 부모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이키 컷 탱크 왔다 탱크 왔다 어 맞았는지 안 맞았어 맞았냐? 불탄다 불탄다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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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싸우는게 아니야 튀어 치면 알아서 죽게 돼 있어 저거 탱크 뺴 뺴 뺴 뺴 뺴 거기 위에들 빼 뭐해 날라간다니까 스피터 스피터 안녕 안녕 이거 탱크 한번 더 놔라 어 깜짝아 탱크 두번 더 나왔네 아 나 잘못 떨었다 파이프 부분 어디에 한군데 몰려있잖아 스킬이야 뒤에 아래 어 던져 러쉬 한 번 더 하나씩 던져 확실히 편해져 파이프 병 더 파이프 병 먹었다 또 부모 나 야 찾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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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도와줘 올라갈게 LA. LES LES 1948 아래 패턴왜 나 미소 게임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 쏴 줄게 всего 저 먹었어 결국 вы 이겼다 이겼다 흐흐흐흫 야 나 스모크 흘렸어 도와줘 여기 날 쏴! 그냥 날 쏴! 날 쏴 봐 아 나 안되나? 와 밀어야 겠다 어 키라야 얘 잡아 그냥 얘 잡으러 가 얘 잡으러 가 오케이 나이스 별로 안따랐어 스모크도 데미지 않았어 키타컷 나 키타날 빨아야겠다 반대 무시해 무시해 탱커 온다 탱커 온다 아 이겼다 와 마지막이 진짜 님들 시공 시공 준비되셨습니까? 저기요 시공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? 아까 두분이서 시공으로 떨어지시던데? 이 시공의 끝을 다시 써버려 왜 다들 말씀이 없으세요 님들 이거 그래서 방송 누가 낀다고요? 방송 좀 보다 자야겠네 개바네 히오스 좋아 히오스 좋아 히오스 좋아 아니야 아니긴 현씨도 부정하지마 이건 아니야 아니 다른 선택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삭발이라고 전 시공하겠습니다 아 김블디님 저랑 고마워요 삭발할래 차라리 시공 너무 재밌겠다 님들 혼자서 아 님들 4명이서 5시간 하기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한명 20시간이 괜찮지 않아요? 한명 20시간 하실래요? 콜 콜? 난 콜 콜? 뭘로 정할까? 한명 20시간 사다리? MVP 뽑기 콜 20시간 나눠서 잘라서 해도 돼 20시간 일주일안에만 나는 콜 콜? 나는 시공 못하겠어 나는 시공 안하거나 그냥 할복하고 디젤 남거나 대신 한명이 20시간인데 20시간이면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건 변발이어야 돼 몰라 아니지 삭발 삭발 한 달에 한 번씩 4번 해도 4번 하는 것도 인정 이번에는 죽는다 20시간 이번에 삭발했다가 머리 면도까지 하자 눈썹 면도지 눈썹 면도 눈썹 면도도 괜찮다 사다 한대 에코님 콜? 콜? 사다리 타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자 1 2 3 4를 어 2순서로 할게요 저기 펄짓 노미 에코 사다 이렇게 할게요 시공하는게 죽는 것보다 그리고 펄칙은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펄칙 시공 20시간 어? 진짜 괜찮다 시공 20시간 나만 아니면 돼 제발 자 갑니다 시시요 제발 대박 개새끼들아 제발 또 펄칙은 대박이다 진짜 죄송합니다 개새끼랭 제발 개새끼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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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은 25% 사장님들 제발 저만 아니면 시공의 폭풍 출발합니다 멋져 25% 25%면 메이플스 7강이야 시발 제발 그놈의 멋저네 왜나누내없 무지겠네 솔직히 에콘이 오늘 멋져 안했으면 걸릴리도 없었다 여기 올 리도 없었다 지공은 노미형으로 결전됐습니다 다녀아 박스 기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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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박스 안녕하십니까 자 기한은 일주일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20시간 한 것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한은 일주일 동안 20시간 한 것을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